오늘이 아마 입춘인 모양입니다. 참 시간이 아주 빠르죠. 오늘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방송 전체적인 내용은 이 사전투표를 선거갈리비언회가 어떻게 조작해왔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날이 갈수록 아주 소상하게 이렇게 밝혀지게 됐습니다. 이제 이렇게 밝혀지는 데는 특히 이제 이 자료를 제공하신 분들이 큰 도움이 됐는데 아무튼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추적을 해봤는데 선거갈리비언회가 4기 선거를 한 것은 이미 입증이 된 거고 어떤 단계에서 이 사람들이 득표수를 조작해왔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관심거리였는데 이 내용이 이제 오늘 거의 밝혀졌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 도착하는 대로 수일 사이에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방송에서는 선거갈리위원회가 관내 사전투표 조작을 어떻게 해왔는가 이제 거의 얼게 전체 털이 이제 이번에 다 밝혀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관외 사전투표 우편 투표에 대해서도 선거갈리비언회 측이 어떤 식으로 조작해왔는지 그 부분들을 지금까지 방송해왔던 것보다도 한 단계 더 진일보한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뭐 몇 년이 걸렸지만 모든 것이 다 이제 밝혀지는데 보시게 되면 참 제가 이 세상이 이제 빛과 그림자 그리고 이제 어둠으로 구성되니까 살아가면서 이제 특히 공적인 그런 이슈를 다루는 사람들은 어둠의 세력에 자기가 속할 것인가 아니면 빛의 세계에 속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갈등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빛의 세계에 속하기로 이렇게 결심을 한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2020년도 4월 15일 날 치러졌던 총선에서 이제 부정선거가 발생을 했고 그 부정선거에 관한 그런 간단한 차익값 그래프를 보고 저는 이 사람들이 숫자를 조작했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쪽에 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관여하다가 다 떨어져 나가고 포기하는 속에서도 이제 끝까지 이렇게 이 사건을 추적해서 마침내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에서 조작했는가까지 이제 지금 접근이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하고 제가 이제 뭐 거듭 말씀드렸지만 1960년생으로 동갑내기죠 동갑내기 저는 경남 통영에서 나가서 이제 뭐 하숙도 하고 자취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 그 다음 미국 유학을 가서 학위를 마치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 연구소 생활 작가생활 한 것이고 대통령은 이제 서울에서 이제 유복하게 뭐 당시만 하더라도 대학 교수가 아주 높은 직위였으니까 지금보다 훨씬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이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법대를 나오셔가지고 사법고시를 오르고 했는데 윤 대통령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그 서울에서 유복하게 성장한 그런 서울 중산층들이 가진 그동안 만났던 많은 친구나 이런들에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제가 이렇게 목격하고 가끔 혼자서 이제 웃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촌출신이니까 제 자신의 특성이 딴 건 몰라도 선악 개념이 굉장히 명확하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이렇게 꾸준히 열심히 집요하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몸에 배어있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이 소위 선거관리위원회 측이 상당히 이제 힘들게 만드는데 제가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을 걸로 보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사람을 잘 못 만난 거죠. 제가 아주 그런 성격 다른 건 내놓을 게 별로 없지만 어떤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꾸준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집요하게 어떤 문제를 파고드는 그런 성향이 결국은 결실로 연결돼서 이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조작한 범죄집단이라는 것은 입정이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작했는가라는 부분까지 다 이제 파헤친 거죠.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허리 멍텅한 그런 것은 잘 통하지 않죠. 대통령이 저 같은 특성을 가졌으면 얼마나 참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윤 대통령 자신이 이제 그런 문제가 허리 탄 분인 같아요. 허리 탄 분이니까 이제 뭐 크게 제가 기대를 하지 않죠. b씨의 편에 서지 않고 그림자 편에도 서지 않고 적극적으로 악을 옹호하고 악을 덮는 데 기여했던 그런 인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조갑재 씨나 전규재 씨 같은 경우는 전규재 씨는 뭐 서북 첫눈 무슨 뭐 구국단인가 하는데 한 무슨 젊은 친구를 동원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보고서까지 만들어서 선거 부정이 없다고 그렇게 여러분들 자기가 운영하고 있던 편앤마이크를 동원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조갑재 씨는 더 말이 목소리를 높였고 이준석 씨는 마주 악착같이 부정선거를 덮었고 하태경 씨도 뭐 적극적으로 덮었고 오세훈 씨는 조갑재 tv에 나가서 이러면 부정선거가 어딨냐고 이런 걸 외쳤고 김진태 강원지사는 뻔히 알면서 본인 선거가 도독질당한 걸 알면서 그 한 무선 서북 천년 무선단의 젊은 친구를 정규재 함께 연결시켜가지고 적극적으로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렇게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시야나 시계가 좀 넓고 길면 그냥 정치를 계속해야 되니까 나경원 씨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냥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본인이 선거 부정을 자기 대신해서 규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엄해하거나 모욕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그거 현명한 거죠 그래서 저는 나경원 씨 입장을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는지 정치를 계속해야 되니까 뭐 선거 부정이 있는 건 아는데 내가 도저히 나설 수가 없다 그 정도까지는 이해를 한다 이야기죠 그러나 김진태라든지 오세훈 씨처럼 시류에 편성해가지고 방송에 나가가지고 선거 부정이 없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자기 대신에 한 명을 여러분들 집어넣어가지고 선거 부정을 규명하는 사람들을 그냥 모략하고 이렇게 모욕하고 그렇게 하는 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밝혀지기 때문에 악은 악대로 선언선대로 그렇게 대가를 받죠 내가 살아있는 한 이런 이야기를 필요할 때마다 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쁜 짓을 해서 안 되는 겁니다 하태경 씨가 만년 천년 부산에서 국회의원을 할 줄 알았는데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국회의원을 친륜 쪽 사람들이 차지하니까 지금 서울에 종로구를 나오겠다 중구 성동구를 나오겠다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으나 따나 하태경 씨가 그냥 침묵을 지켰으면 그래도 여러분들 우파 쪽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도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선거 때가 되면 내가 가가지고 이 하태경이라는 인물은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데 가장 열성적이었던 이준석과 더불어 이런 인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면 본인이 얼마나 여러분들 마이너스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길게 보고 살아야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이 선거 부정 문제를 다뤄가지고 엄청난 채널의 탄압을 받고 있는데 이 탄압이 영원히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모르지 않습니까 젊은 날 좋은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이 다 침묵하고 돌아서고 하는 걸 보면서 인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저렇게 자기가 노년에 살 거고 자기 자식들이 살 건데 그렇게 나라가 망가진 걸 보면서 저렇게 눈앞의 이익 때문에 그렇게 어둠에 쪼개 설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참 기가 찰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노력하는 것을 다 그분이 아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위로로 삼는 것이죠 악한 세상에서 모두가 빛의 편에 서다 이렇게 권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선택이니까 그러나 최소한 악의 편에 서가지고 빛의 편에 선 사람을 엄애하거나 모욕을 주거나 탄압하거나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가가지고 부정선거를 덮었던 사람 부정선거를 저질렀던 사람 부정선거를 덮는데 적극적으로 모저 부역했던 사람들은 낱낱이 이름 다 공개돼가지고 그 양반들이 그것에 상응하는 그런 비용이나 대가를 치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은 빛에 서거나 빛에 서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우면은 그러면은 그냥 그림자 쪽에 섰으라도 이렇게 어둠 세력하고 여러분들 손을 잡고 그렇게 광분해서 날뛰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우남 이승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릴 건데 우남 이승만의 전기나 그런 걸 읽어보게 되면은 그분도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분쟁적 입니까 독립운동을 할 당시도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 파가 나눠져가지고 그냥 묻어뜯고 별 짓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분이 조선 사람들을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켜야 된다는 그런 고결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참아내는데 참 빛의 편에 서서 나가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어야 나라가 많이 어려워지지 않겠죠